여기 금봉이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보인아 봄이야 봄이 놀란거 아니지 너무 착하네 봄이 전에 내한테 올 때는 난리더만 그래? 소리내면 안돼 봄이 나올래? 봄이 나올래? 봄이야 여기 어디야? 봄이야 놀라면 안돼 이거 다 아는 애들이지 어? 민구가 아니지 진짜 말만타 밤에 그렇게 뜯으면 안돼 봄이야 봄이야 은혜야 이사가야 되는데 너네 어떻게 데리고 가냐 집이 이게 저 집에만 딱 붙어가 집 그거 좋지? 응? 집 그거 좋지? 응? 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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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요쪽 봄이야 어 감사해요 그러면 안돼 하구야 하구야 아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 응 괜찮아 감사야 그러면 안돼 왜그래 왜그래 감사 눈 괜찮나? 눈 안 좋더만 감사 눈 좀 보자 감사 네 안약 넣자 이리 보자 눈 보자 눈 안 좋더만 안약 한번 넣지 가면 안돼 감사야 왜그래 애들한테 감사야 응 그럼 안돼 감사야 고기야 아구 흐흫 안돼 안돼 고까지만 애교야 겉에.. 겉에는 천천히 하자 어 그래 일로 내려와 빛나 빛나야 일로 뛸 수는 있겠지 빛나야 이만 걸어다니는 송장이야 그래 뛰어 일로 뛰어 어 내려가 내려가 거기 있으면 안돼 일로 뛰어 박스로 뛰어 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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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빛나 빛나 놀랬나 내려가자 내려가 아이고 이쁘다 빛나 놀랬어 얼른 내려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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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옳지 빛나야 이봐 어 그래 이리 내려와 아직 자리 못 잡았나 빛나야 빛나 저기로 들어가 니 자리로 가스 이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거 위험해 이리 내려와 이거 안전망 혹시 몰라갖고 잠갔는데 이게 열릴 것 같아서 보혜야 이리 나오세요 어디서 많이 본 애들이지 응 응 애들 다 있네 요 희망이도 있고 어 그래 금비야 이리 나와 금비야 이리 나와 금비하고 니나 오름 됐다 어 애들이 어른 됐네 요 아는 애들 있는데도 못 나오나 지금 어 보비야 니나 이리 나와 니나야 괜찮아 옳지 니나 이리 나오세요 옳지 옳지 소독 백보니 니나 mad 희망이 귀신같이 알고vis GeFF clic 희망아 터져려봐 해리게 놀랬다, 아이들 아기 잠깐 있어 흔디, 일로 가 가방에서 왜 떨어졌나 가방에서 왜 떨어졌나 먹을 게 없어가 뭘 많이 야, 비닐만 먹고 살았나 니나 저쪽에서 부르네, 애들이 저쪽에서 부르잖아, 가봐 어, 니나 괜찮아, 괜찮아 니나 괜찮아 아, 금비야 아직도 그랬나 애들 다 그대로고 집만 바뀌었는데 힘드나 너무 활발한 애는 왜 어찌 안 나왔고 살거든 아예 못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도 작은 것도 이렇게 이 망이 스텐망이라고 되게 좋은 거 좋은 거였거든요 칼러도 안 찢어진다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놨어요, 지금 문은 지금 애들 티 나갈까봐 문은 잠갔는데 방이 풍망하는데 여기다 나중에 커튼 달 거예요 문을 달면 애들이 못 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소심하네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흠 금비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네 희망이 희망이 이제 잘 올라가네 아이고 잘한다, 희망아 어? 금비, 금비 그래, 금비 데리고 와, 희망아 캣타우를 아직 못 가져왔더니 캣타우를 아직 못 가져왔더니 불안해져 이게 나의 두 번째 또한 이게 엄마, 여기로 말 세울게 이게 이쁜 오 희망아 조심해! 내려올 줄 아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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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우리 희망이 옳지 안그래도 말라 근데 배가 쏙 들어갔네 이 뭐야 얘 배가 쏙 들어갔네 또 와야라나 아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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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라나 하얀 모니가 고뇌염이 안나서 큰일이네 응? 되나가잖아 빛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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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야 되는데 니네 어떻게 데리고 가냐 빛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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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